Q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-Nex 안녕하세요 CX입니다 Q. Q. 여러분들은 나의 심장이다 지구다. CX의 여섯 번째 멤버이다. 팬들은 나의 그림자다. 진심이 담긴 편지나 편지 같은 경우로 편지를 직접 이렇게 뵈서 최대한 가깝게 XXX도 좋은 것 같아. 여러분 드디어 저희 CX가 데뷔를 했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리셨죠? 저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를 항상 이뻐해주시는 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달콤달콤한 스위트! 우리들과 함께 데이트 오고 싶은 우리 팬 여러분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. 첫 번째, G마켓 어피나 컴퓨터를 켜고 G마켓 사이트를 열고 두 번째, 검색창에 CIX 스위트를 검색하고 세 번째, 데이트 응모하기 버튼이 나오면 클릭해서 응모하면 끝!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엄청난 선물 이벤트와 저희 사진이 남긴 한정판 포토카드! 꼭 G마켓에서 오셔서 빨리빨리 데이트 신청하러 오세요. 8월 9일 금일 우리 CIX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꼭 꼭 꼭 꼭 와주셔야 돼요. 이벤트4 이름표 꼭 붙여 보세요. 이름으로 줄게요! 다양한 많이人어주세요, 형님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